공병호 TV의 공병호 김형철 장군은 상세하게 QR코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를 방문하셔서 QR코드 이렇게 계획했다를 보시면 QR코드의 전모를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사용은 우선 법적으로 위법입니다. 위법임을 알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한 것은 그만큼 QR코드 사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전투표용지에는 공개정보인 31자리 숫자가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46자리를 확보해서 특정인만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정보를 집어넣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질문은 QR코드 공개정보 공개청구입니다. 마침내 대수장, 대한민국수호예비 등 당성단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비공개정보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청구일은 6월 4일입니다. 접수번호는 1800, 18564, 18564입니다. 철회기한은 2020년도 6월 17일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아래에 소개되는 바와 같습니다. 제목은 21대 총선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 관련 정보공개요청입니다. 이것은 대수장의 공식적인 요청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규정된 바코드 대신에 법을 위반하면서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하는 것을 강행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투표용지에 인시하는 일렬번호는 바코드, 가로일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이 내용이 바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입니다. 여기는 어디에도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문건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맹백하게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에 들어갈 정보는 31자리 숫자로서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로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다. 바코드는 사전투표용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코드 대신에 QR코드를 선택한 이유와 그와 같은 결정을 담은 내부 공문서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대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겁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에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사용되어서 현재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 번호 2017수 60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소송 대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로 사전투표용지를 제작 또는 복사해서 사용할 경우에 그 위조된 투표용지를 정확히 가려내기 위하여 사전투표용지의 일렬번호를 QR코드화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더하면 QR코드의 뛰어난 기능은 위 변조된 투표용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변호인책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1대 총선 이후에 정거보전 신청이 인용되어 재건표가 예정된 다수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구의 재건표 작업 과정에서 유관에 의한 전통적인 재건표 이외에도 QR코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지 재건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QR코드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공개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번 재건표 작업에서는 첫째 전통적인 방식의 유관을 통해서 표를 식별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QR코드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일 이번에 사전투표 조작가 같은 게 없었으면 QR코드 분석을 하면 번호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사전투표 조작이 사실이라면 1하고 1만, 1하고 7천 이런 식으로 아주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수치가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전투표지 재건표 시에 QR코드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공개를 요청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용자의 QR코드는 버전2이고 오류복원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인 대문자 L입니다. 로 7%이며 이 경우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77짜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금 설명을 더하면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오류복원 수준 L, 미디엄, 하이로 올려갈수록 오류복원 수준은 더 높아지지만 담을 수 있는 정보 양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77짜리까지 담을 수 있고 77짜리에서 현재 선거인 지역구 이런 걸 다 합치면 31자리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럼 77 빼기 31이 46입니다. 46짜리에 뭘 집어넣냐야 누가 집어넣냐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투표지 훼손 시에 복구가 용이하다는 것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QR코드를 선택하였다고 하는데 QR코드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복원 수준을 최저 수준인 L 7%로 선택한 이유와 오류복원 수준 L로 선택하도록 결정한 내부 공문수를 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오류복원 수준을 하이로부터 로로 낮추면 H로부터 L로 낮추면 그만큼 비밀스럽게 입력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간이 넓어지는 겁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44자리까지 더 추가적인 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오류복원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QR코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L을 선택했냐 하이를 하지 않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라는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사전투표지에 선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식별이나 표시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46조 3항에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전통적인 정보 31자리에다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집어넣어 놓으면 어떤 사람이 표를 찍으면 1번을 찍은 사람과 그 비밀스러운 정보가 결합돼서 누가 특정 후보를 찍었는지 특정 정당을 찍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헌법에 근본적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범한 여러 가지 범법사항 가운데서 QR코드 사용이라는 것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종류의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 77자리, 77자리 숫자를 담을 수 있는 큰 용량의 QR코드 사양을 선택했습니다. QR코드에 필요한 31자리 숫자를 담고 있는 남는 그 여유 공간에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31자리 외에 나머지 77자리 중에 남은 공간에 무엇을 집어넣었는지 집어넣지 않았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것이 바로 대수장에서 정보공개청구로 중앙선거위원회에 보낸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QR코드 관련 계약서, 사양서 관련 프로그램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만일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고 자체적으로 QR코드를 생성하였다고 하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공문서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이 6월 4일 날 대수장이 접수번호 18,564번으로 처리기간 6월 17일 기준을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선거 부정과 관련된 여러 정거물 가운데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위반하고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그야말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상한 정보를 대수장의 요청처럼 공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